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왁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소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로는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 지파에서는 서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태의 아들 설루미에리오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르의 아들 너단에리오 서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사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안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에리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우니오의 아들 아비다니오 다한 지파에서는 안미사태의 아들 아이에세리오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란의 아들 바게리오 가 지파에서는 더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을 가문에 따라 이십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로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로우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가스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가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모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모나세의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간에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천 5백 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이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이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쳤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이니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이니 그것을 세울 것이오. 레이니 가까이 오면 죽을 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살을 치되 그 진영별로 가까워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다. 레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소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마가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7만4천6백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은 수와르의 아들 느다네디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4천4백명이라. 그리고 서블론 지파라 서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7천4백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리는 18만6천4백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였지니라. 남쪽에는 로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로벤 자손의 지휘관은 서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6천5백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심오온 지파다. 심오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대아들 설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9천3백명이며 또 가치파라. 가짜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5천6백5십명이니. 로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리는 15만1천4백5십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순수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엠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엠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5백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르의 아들 카멜리이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2천2백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5천4백명이니 에브라엠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리는 10만8천백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는 6만2천7백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박이에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1천5백명이며 또 나빨리 지파라. 나빨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3천4백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리는 15만7천6백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하시니라 하시니라.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다니. 모든 진영의 군인국 개수된 자의 총리는 60만3천5백5십명이며. 대유인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의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로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인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오와 일라설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보험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다과 아비오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일라설과 이다마리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집하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해종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화되. 고 대망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화할지니. 너나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의 태를 열어 태어나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음적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진정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강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복합을 하겠습니다. 레이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강원과 정적을 따라 개수하되 일열 이상 된 남들을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생을 따라 고영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로하니. 게라선과 고하과 으라리요. 게라선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정적대로 이라하니. 린뉴와 심오이요. 고하세의 아들들은 그들의 정적대로 이라하니. 암으란과 이스라엘과 해울란과 우시리요. 으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정적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정적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강원들이니라. 게라선에게서는 린뉴종족과 심오의 정적이 났으니. 이들이고 게라선의 조상의 강원들이라. 계수된 자 곧 일결 이상 된 난자의 수여합계는 7500이요. 게라선 정적들은 성막 뛰고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야서는 게라선 사라운 조상의 강원의 지이관이 될 것이요. 게라선 자선의 해악에서 맡을 이런 성막과 장막과 그덕기와 해악 휘장과 떨의 휘장과 이성막과 재단 사회는 떨의 휘장군과 그 모든 것에서는 줄들이니라. 고아 세계에서는 암울함 정적과 이살종족과 헤브란 정적과 우시엘 정적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정적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선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이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교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란 외인의 지이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머라리에게서는 말리 정적과 우시 정적이 났으니 이들은 곧 머라리 정적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머라리 정적과 조상의 가문의 지이관이 될 것이요. 이 정적은 성막 북쪽의 진을 칠 것이며 머라리 자선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바친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바친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곳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선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와의 명령을 따라 류인을 각종 족대로 개수한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하라 이스라엘 자선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류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선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족 대신에 류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되. 모세가 여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선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대는 2만 2,273명이었더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류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류인의 가축을 취하라. 류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하니라. 이스라엘 자선의 처음 태어난 자가 류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저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다섯 세 개를씩 받되. 성소의 세 개로 받으라. 한 세 개를 이십 개를 하니라. 그 또 한 자의 속전을 아롱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류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선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 개로 1365 세 개를 하니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하의 말씀대로 아롱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민숙이 3장까지 읽었습니다.